제5루비 메비나금 메비나금 입니다 메비나금 메비나금 25,000원 입니다 메비나금ip 네비나 금 기천금 기천금 만원입니다 기천금 만원입니다 소인재봉윤금 오만원이네요 색깔이 너무나 예뻐요 어떻게 요런 색깔을 할 수 있을까 소인재봉윤금 오만원입니다 소인재봉윤금 오만원입니다 화이트상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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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풀근에 담겨있는데요 화이트상페인 한번 보셔요 대단하답니다 화이트상페인 원종해본이 2만원이랍니다. 원종해본이 2만원이랍니다. 원종해본이 2만원이랍니다. 원종해본이 2만원이랍니다. 문쿠는 정말 빡한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격이 쓰여있지 않아서 얼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쿠갑니다. 흑장미도 있답니다. 흑장미는 2만원이래요. 칩씨는 정말 보라보라한색깔이 예뻐요. 그리고 목대도 굉장히 훈실하다라고 합니다. 칩씨는 8천원이구요. 얼굴이 툭툭히 하면서 자고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얘는 얼굴이 셋이랍니다. 옆에 또 작은 자고도 나오고 있네요. 음, 내도 봐주세요. 집시랍니다. 8천원이에요. 아마존에 오시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하나 가끔 몰려있답니다. 마디바디 폼, 얼굴이 하나, 나이도 있구요. 얼굴이 3개, 이 아이는 자고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마디바 2만원이랍니다. 신기하고 예쁘다. 신기하고 예쁜 성장이에요. 순봉금철화 순봉금철화 아우, 너무 예쁘다. 자문장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었답니다. 자기 모양보다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있네요.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아우, 예뻐라.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자, 러닝하우시 러닝하우시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꽃은 8천원이랍니다. 눈꽃선인장입니다. 눈꽃선인장위에 또 이렇게 눈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꽃이 일까요? 아니면, 작은 잎을까요? 눈꽃선인장 3천원이랍니다. 눈꽃선인장 3천원이랍니다. 자기의 모양을 뽐내고 있습니다. 개마옥입니다. 13,000원이랍니다. 이쪽의 큰아이들은 몸값이 훨씬 많이 나가겠지요. 큰아이들은 개마옥이 자라면 이런 모습들로 자라고 있네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랍니다. 개마옥이랍니다. 어수베큐아금이랍니다. 색감이 너무나 예뻐요. 붉은빛에 초록에 분홍에 또 연두에 정말 아름다운 색깔들이 어우러진 어수베큐아금 어수베큐아금이랍니다. 어수베큐아금 가격은 없어서 얼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수베큐아금이랍니다. 몸버스트 몸버스트 한번 봐주세요. 몸버스트가 이런 식으로 자라네요. 아기한테는 몸에 따글따글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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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기가 붙었어요. 몸버스트 몸버스트 차라랍니다.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죠 몸버스트 차라랍니다. 몸버스트 아 정말 얼굴이 커요. 얼굴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큰 얼굴 한 봉 놔두세요. 얼굴이 너무나 큰데 3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서 모르겠네. 앞에 여기 작은 아이는 15,000원이라네요. 15,000원. 뒤에 얼굴이 정말 큰 아이는 3만원. 그리고 얼굴이 두개 두얼굴을 가진 아이들 아이들은 3만원이랍니다. 4만원이랍니다. 고랜유금이랍니다. 고랜유금이랍니다. 고랜유금 6만원이에요. 고랜유금이 물이 들면 요렇게 요렇게 예쁜 색깔로 물이 들고 있답니다. 고랜유금입니다. 뒤에 아이는 6만원인데 앞에 외두는 얼만지 가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랜유금입니다. 문스톤입니다. 문스톤은 3,000원이래요. 그리고 뒤에 얼굴이 많이 있는 얘는 6,000원이랍니다. 택배 가능하구요. 택배 가능하구요. 택배 가능하구요. 택배 가능하구요.